아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가? 어 근데 차 웃음 벗고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옆에서 보면은 아 귀여워 야 이거 후 할 때 과자 먹어봐 싫어 그 형으로 못하셔도 되나? 아 더러워 너무해 과자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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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어 일단 과자 맛있으니까 야 맛있어요 해줘 한번 할 수 있잖아 싫어 너무하네 멤버들끼리 그 참 둘은 둘이 안 닮았다고 생각해? 너랑 나 닮았다고 생각해? 아 일단은 예를 들면 뭐 만화 아 맞네 그치만 아니 굉장히 많이 봐 응 어? 우린 어? 안돼 많이 보긴 할래 많이 보긴 하지 그건 다른 것 같고 피지컬은 아니고 피지컬은 절대고 맞잖아 솔직히 둘이 키 비슷하잖아 어 키는 비슷한데 같은 거 아니고 비슷한 거지 내가 더 커 진짜? 나도 크지 잠깐만 지금 우리 양말 신고 있으니까 한번 둘이 해봐 싫어 그리고 같이 사랑하다 보면 닮는다고 그러잖아 그렇지 형도 우리처럼 맞아 사랑하면 닮는 데 써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고 아니야 생활 패턴은 얘랑 비슷할걸? 그러니까 요즘 요즘 자려고 하는데 잠도 안 오고 그냥 영상만 봐 아 나는 두세시쯤에는 분명 잠이 와 어 세상에는 너무 재밌는 게 많고 흥미로운 게 많아 난 잠을 참으면서 막 눈빨게 져가지고 젊을 때는 체력이 좋으니까 할 수 있지 둘이 약간 생일이 하루 차이나잖아 아 그치 15일 14일 다 알아 내가 형이지 응? 아 제 형이야 14일 15일이라면 아 14일 15일 형아 다 세수하고 세수하고 형은 한 더 단점 아 14일 15일 내가 하니보다 날 더 많다고 생각을 했지 응? 아니 한 적 없어? 응 너가 저 여기까지만 할게 응? 아이고 아니 이건 아니지 왜? 손톱을 깨물어 형은 입에서 입을 곁들려고 했잖아 형이랑 방금 입에서 입은 야 손에 세균이 더 많다고 그랬어 그래 안 그래? 그렇긴 하지 근데 용복이가 약간 그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치? 이벤트? 막 생일 때 보면은 막 되게 막 로맨틱하게 해준다 그러는데 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나도 없어 왠지 알아? 어떻게 된 일이야? 왜냐면 너희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하니는 옷을 좋아해 응 뭐 예를 들면 액세서리 옷 근데 옷만 주는 거는 그냥 그래 그래서 나도 뭐를 좋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어 형은 진짜 모르겠어 형은 운동을 좋아하고 관리를 잘하는데 그래서 형이 뭐 필요한 거를 뭘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 괜찮아 그거 차고 반짝반짝 거리는 거 반짝반짝 다이닝 샤이닝 아 비싼 거 비싼 거 좋아하구만 아 그래서 그래서 아 그럴 생각을 못하네 아 다이닝 근데 네가 원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는 마음만은 아주 충분하지만 그 마음이 담긴 선물이 오면 더 좋지 다이닝 샤이닝 다이닝 어 작은 인형 같은 거 있잖아 피규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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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그치 얘는 그런 거 좋아해 조립하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산생용으로 주는 것도 좋아해서 좋아하긴 하는데 나는 딱히 생각보다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도 신경 안 써 옛날에는 생일을 뭔가 엄청 막 다 챙겨줘야 되고 그래야 되고 약간 그러는데 애들이랑 막 3,4년 같이 지내다 보니까 힘들어 너무 많아 생일이 응 아 한 달 뒤에 생일이야 나 계속 하하하하 9월 달 봐? 우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9월 달은 9월 달 하고 또 10월 초반에 또 있어 찬이형 그분 어 10월 후반에 형 그리고 또 한 세 달 지나면 이행 생일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11월 12월 어 3월이구나 얼마 안 됐고 형 나가서 생일 좀 물어보고 하하하하 근데 3월 달 하고 4월 달은 아무도 없잖아 5월 få 어 어쨌든 몇 대를 아무도 없잖아 형 여기서 운동을 안 해 요즘? 저는 잘 알 downtuf 아 미국 갔다 와서 거기 안 했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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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Cockburn이랑 방금 미국에 썼는데 맞아 그때 근육 바이브 케이블로 하면서 근육 엄청 찢었는데 형 이거 했잖아 이거 했잖아 이게 뭐야 전을 봤는데 아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가? 어깨 작은 거 엄청 오지 않아? 아 진짜 힘들지 이거 이제 다 끝나고 새벽쯤에 이제 그 짐 가면 아무도 없잖아 더우니까 다 무통 벗고 아 저기 옆에 수영장이니까 벗고 그리고 으아아악 옆에서 한 다음에 옆에서 보면 에이 에이 옆에서 보면 퍼닥 퍼닥 빠진 것 같아 난 귀여워 귀여워 운동은 힘들지 계속 할 수는 없어 없어 아 근데 우리 셋 다 약간 그게 있다 뭐? 손 다 조그만 애들 어? 그러네 손 잡고 발 작은 애들 오 똑같아 똑같아 발 똑같아 거의 아 이건 아니지 왜? 이건 아니지 왜? 손 넘지 말자 뭐가? 이거 꼼지랑 꼼지랑 뭐야 이거 손 넘었어 나 이미 양올수부터 넘었어 이미 발사해지를 말하기 힘들어 아 상관없지 괜찮아 얘랑 똑같으니까 얘네 나는 같은 과에서 일로 와 둘이 같은 과구나 아 둘이 같은 과구나 아 나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내 손은 좀 못생겼어 나도 손... 나도 손... 손가락에 그... 뭐지? 뼈를 계속... 아 이거 티킥 때 이거 티킥 때 이거 티킥 때 하니까 이렇게 생겼어 나도 이렇게 여기 두꺼워요 여기 근데 이거 멈출 수가 없어 어 맞아 맞아 이건 습관... 그냥 길 가다가도 그냥 막 이러고 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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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것도 시원하다 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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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... 이거 한 키다 어... 아... 야 약간 엄지는 등등 어... 너희들 목... 뭐 하나? 아... 아... 나... 난... 어... 잠시만... 형 내가... 잠시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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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드라마... 드라마... 나 할 수 있어 남았나? 오... 이거 할 때마다 더 이해해? 아... 아... 한 번... 한 번 하고 나면 저거 잘 안되지 않나? 아니 이거 기지개 펼 때... 이거... 오오오오... 아 저거 이... 등과 가슴 이 사이에 뼈가 펴진 느낌 아니 나는 다리를 잡고 해 아니 이렇게 뭐야 이렇게 시원해? 시원해? 아니 아파 아 그치 아프지 인생은 아픈 거야 코카와 너는 난 코카와 노고야 아 코카야 아 닮은 동물은 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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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너무 싫어 얘는 그냥 약간 거의 항상 코카와 같아 왜? 그냥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... 그... 밥 먹고 일어나 할 때마다 어... 일어나 하고 무슨 소리지 그치 아닌거 같아 행복을 전달해준다 이 소리지 아 그 소리지 그럼 그럼 너가 이 표정을 할 때 제일 작은 거 같아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야 아 그런거 형 토끼 닮았을 때 응 형은 동물보다는 약간 약간 미왕의 생물체를 닮았어 약간 악마 약간 센 느낌 있다 라고 표현해야 되나 형은 센 느낌 있어 맞아 나는 가끔 형 저녁에 보면 뒤에서 날개가 보여 빨간 날개 무서워 저녁에 내가 무서워? 응 토끼 닮을 때는 없다고? 토끼 닮을 때는 딱히 잘 모르겠어 자 잘 생각해봐 아니야 안 보일 때 침대에 들어가서 커튼 치고 자고 있을 때 나가봐 좋아 그때가 형아의 베스트 모먼트인 것 같아 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고맙다 응 난 고양이보단 팬들이 계속 병아리 닮았다고 해 병아리? 병아리 병아리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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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좀만 이렇게 쭉 내밀어 봐 트위트 어 그그그 트위터 트위터가 트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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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닮았네 이게 병아리냐? 어 병아리일걸? 오케이 악마 커화 병아리 병아리 타이타닉?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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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디카프리오? 디카프리오 리카프리오 핸드폰 막 보고 나서 바로 스노우부터 깔았지 형이 숨을 다니니까 우리한테 약간 조언을 해줄 거야 팁을 꿀팁 어떤 필터든 간에 어색해하지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? 수놓은 슈감해야 돼 스노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